너 남편하고 어쩔 거야? 저 이혼했어요. 결혼도 이혼도 그냥 다 과정이라니 생각하려고요. 제 자신을 그리고 제 인생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좀 괜찮으세요? 왔어요? 여기 앉아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사과하러 왔어요. 뭐, 사과? 미안해요. 당신 남편 흔들어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요. 이렇게 브런치 모임 다시 시작한 건가? 비무장지대 휴전선에서 초코파이 나눠 먹는 군인들 정도겠지. 나랑 윤지엄만 영원한 적이지. 몸조심해. 임신 초기가 제일 위험해.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남편도 장원장님도 아니라고요. 애아빠. 다채로운 즐거움 JTBC 다채로운 날씨 다채로운 날씨 감사합니다.